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조금 늦게 일진을 올리게 됐어요. 지금 올리는 일진은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이고요. 기해년 기사월 무진일입니다. 지금 적어놨지만 병화가 아직까지 사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힘을 쓰는 구간인데 조율하고 뜨겁고 그리고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적으로 운세를 뽑기 전에 제가 주역점도 한번 곁들어서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꽉 찬 것이 주역으로도 나오는구나라고 제가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지풍승은 땅 아래에 이렇게 얘가 땅이고 얘가 땅이고 얘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계속 불어올라와서 차올랐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추가효는 사효가 나왔는데 네 번째효거든요. 그래서 욕사효가 나왔다는 것은 바람이 계속 땅의 기온을 들춰서 밀어올리는 부분인데 끈질기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땅의 단계까지 결국은 다다랐다. 긍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뉴스는 좀 우울한 하루가 지났는데 에너지는 이렇게 차올랐고 뭔가 어떠한 일을 향해 달려가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주의 운도 한번 볼게요. 이제 기해년의 기사월이고 무진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해년은 전체적으로 이 무토가 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전체의 시간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그날의 에너지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이 뒤에는 제가 한 기둥을 접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냥 크게 한 덩어리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기존의 네트워크가 크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오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 동업자라든가 내 동료 직원이 또 나를 포함해서 나의 어떤 사업적인 일처리나 포지션에서의 일처리가 참으로 오늘따라 능숙하게 처리가 되는 날이고요. 그런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마무리가 이게 브레이크가 없는 글자가 돼버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일처리에 대해서 뒷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되는 관계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직장분들이나 사업가 분들은 오늘 평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평일 마지막 날 끝에 남들과의 대립되는 관계가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에너지가 꽉 차 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시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각 일관변들 디테일하게 보는 거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진행해 볼게요. 목일관들입니다. 간목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든든한 아버지 혹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어머니 등 집안에 계신 연장자분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을목일관들 을목일관분들은 금전적으로 내가 벌고자 하는 어떤 수익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의 생각은 굉장히 간절해요. 이 정도까지 좀 매출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관들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일관들 진행할게요. 병화일관들입니다. 병화일관분들은 일을 하시는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 부하 직원분들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복지가 왜 이래요? 라고 좀 세게 건의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고 목소리가 커지는 날입니다. 또 자식을 키우시는 기혼자분들, 병화일관분들은 오늘 따라서 자식이 유난히 오늘따라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공간에서 좀 안 해도 되는 일, 과하게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오버한다고 그러죠. 그런 과한 행동을 하게 돼서 실수를 한다거나 좀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런 창피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정화일관입니다. 정화일관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내가 수습을 해줘요. 내가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무토일관입니다. 무토일관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 혹은 내 주변 가족들, 혹은 내 형제, 이런 분들이 구설수나 송사를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법원을 들락날락거리거나 경찰서에 갔다 온다거나 무토일관 분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기토일관 분들, 같이 일하는 학생, 직원, 내 주변인들, 내 형제들 다 포함해서 이 주변의 경쟁자, 나와의 어떤 주변인들이 나한테 도움을 줘요. 내가 먼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주는 날이고요. 경금일관들 진행할게요. 경금일관들은 진행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수치가 올라와요. 종이로 준비가 된다거나 계약서가 준비가 된다거나 그래서 계약 진행 단계가 되는 날이고요. 학생분들도 역시 유학이라든가 학교 진학이라든가 기숙사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뭔가 문서화가 되고 준비가 되는 도장을 찍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도장까지는 아닌데 뭔가 착착착착착 서류적으로 진행이 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금일관분들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 좀 멈춰 있어요. 지체됩니다. 이런 계약건들이 아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 모친, 즉 어머니와 관련된 일들이 뭔가 정체되고 뭔가 시원하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일관들, 임수일관들, 임수일관분들은 회사에서 나한테 부장이나 과장이나 팀장 이런 포지션 능력이 있겠죠. 근데 그 능력에 맞게끔 일처리가 잘 안 돼요. 오늘따라. 그래서 주변에 눈치가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라고. 그런데 당장 걱정하나 어떤 인사적인 실적이나 실책이나 어떤 뭐 심할서를 쓴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졸이지 마시고 퇴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일관분들. 개수일관분들은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새로운 일을 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비전과 긍정적인 미래가 보이는 굉장히 어떤 이 일도 한번 맡아보세요. 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좀 제안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일이 되고 그게 잘하는 게 보여요.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지방에서 일했었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일했는데 외국으로 내가 갈 수 있게끔 뭔가 일 진행 처리가 잘 된 거죠. 본인의 미래가 보이게 되어서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개수일관분들. 예 그러면 늦게 올라온 일간 일진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